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PHP 플러스 자바스크립트 과제를 이해하고 요구사항에 맞춰 설정하고 프레임워크를 설치하며 기본 설정과 DB 및 관리자 페이지 템플릿을 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선수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PHP 프레임워크를 설치합니다. 다음으로 과제에 제시된 내용과 DB 샘플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서버사이드 렌더링 방식으로 로그인 페이지를 구현해야 합니다. 또한 과제에 제시된 대로 래스트풀 API를 구현하고 프론트엔드 프로그램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번 과제에서 수행할 내용을 살펴보세요. 이제부터는 로그인 한 회원이 로그인 페이지에 갈 수 없고 로그인 안 한 회원이 이벤트 페이지에 갈 수 없도록 미들웨어를 적용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미들웨어를 루츠 폴더 아래에 있는 web.php를 열어 화면과 같이 코드를 변경합니다. 로그인 한 회원이 로그인 페이지로 가면 슬러시 xx-jsphp-a-home으로 갑니다. 이것의 경로를 바꾸기 위해 redirect-if-authenticated.php 파일을 열어서 redirect 값을 화면과 같이 변경해서 이벤트 목록 페이지로 가도록 변경해주고 테스트합니다. 이번에는 로그인 한 회원이 다른 회원의 이벤트 상세 페이지를 볼 수 없도록 미들웨어를 만들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회원의 상세 보기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의 이벤트 상세 페이지를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미들웨어를 만들고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명령창을 열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명령어를 입력 후 실행합니다. 미들웨어 폴더에서 check-organizer-event.php 파일을 열어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kernel.php 파일을 열어 화면과 같이 새로 만든 미들웨어 체크-organizer 이벤트를 사용하도록 추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web.php 루트 파일을 열어 화면과 같이 새로운 미들웨어를 적용한 코드를 추가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를 열어 다른 사람이 추가한 이벤트의 상세 보기를 볼 수 없도록 되었는지 테스트합니다. 이벤트 펜트 최신 Treaty 적용하 các Pomona biodivers인 점이 확인되었는지 테스트합니다. 메뉴적كن 이벤트 페이지를 열어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벤트 페이지에서 Create New Event 버튼을 누르면 빈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이벤트 추가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먼저 이벤트 컨트롤러.php 파일을 열고 Create Method 코드를 화면과 같이 수정하고 Create New Event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 봅니다. 제공된 템플릿의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제 Views 폴더 아래의 이벤트 폴더에서 create.blade.php 파일을 열어 화면과 같이 코드를 약간 수정합니다. 다시 이벤트 컨트롤러.php 파일에 입력 값을 검증하고 저장하는 스토어 메소드 코드를 추가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벤트를 추가해 봅니다. 입력 값 검증과 저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 값 검증과 저장하는 스토어 메소드 코드를 свое posible 입력 값 검증과 저장하는 스토어 메소드 코드는 입력 값 검증과 저장 CEimy 입력 값 검증과 저장하는 스토어 메소 olhos 입력 값 검증과 저장하는 스토어 스토어 메소 MALGE 이벤트를 수정, 에디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eventcontroller.php 파일에 화면과 같이 edit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views 폴더 아래 events 폴더에서 edit.blade.php 파일을 열어 화면과 같이 코드를 수정합니다. 이벤트를 수정 화면에서 데이터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아직 저장 기능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정된 내용이 저장되도록 하기 위해 eventcontroller.php 파일에 화면과 같이 업데이트 메서드 코드를 추가합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여 수정한 내용이 DB에 바르게 저장되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이벤트 상세 페이지에서 티켓을 생성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views 폴더 아래 events 폴더에서 detail.blade.php 파일을 열어 화면과 같이 티켓 생성 링크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roots 폴더 아래 web.php 파일을 열고 화면과 같이 티켓 컨트롤러 루트를 추가합니다. 티켓 컨트롤러를 생성하기 위해 화면과 같이 명령을 입력하고 실행합니다. 티켓 컨트롤러.php 파일을 열고 화면과 같이 create과 store 메소드 코드를 수정합니다. 내용은 이제 views 폴더 아래 티켓즈 폴더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одну 쪽을 입력합니다. 이제 views 폴더 아래 티켓츠 폴더에 저장합니다. create.blade.php 파일을 열어 화면과 같이 코드를 수정합니다. 이제 티켓 생성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웹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이제 이벤트 상세 페이지에서 채널을 생성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뷰즈 폴더 아래 이벤트 폴더에서 detail.blade.php 파일을 열어 화면과 같이 create 채널의 링크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뷰즈 폴더 아래 웹.php 파일을 열고 화면과 같이 채널 컨트롤러 루트를 추가하고 채널 컨트롤러를 생성하기 위해 명령 창에서 화면과 같이 명령을 입력하고 실행합니다. 채널 컨트롤러.php 파일을 열고 화면과 같이 create과 store 메소드 코드를 수정합니다. 이제 뷰즈 폴더 아래 채널즈 폴더에 저장된 create.blade.php 파일을 열어 화면과 같이 코드를 수정한 후 채널 등록을 테스트합니다. 이제 이벤트 상세 페이지에서 룸을 생성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뷰즈 폴더 아래 이벤트 폴더에서 detail.blade.php 파일을 열어 화면과 같이 create 룸의 링크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루즈 폴더 아래 웹.php 파일을 열고 화면과 같이 룸 컨트롤러 루트를 추가하고 룸 컨트롤러를 생성하기 위해 명령 창에서 화면과 같이 명령을 입력하고 실행합니다. 룸 컨트롤러.php 파일을 열고 화면과 같이 create과 store 메소드 코드를 수정합니다. 이제 뷰즈 폴더 아래 룸스 폴더에 저장된 create.blade.php 파일을 열어 화면과 같이 코드를 수정한 후 룸 등록을 테스트합니다. 이제 이벤트 상세 페이지에 룸을 시작합니다. 세션 생성 페이지와 수정 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뷰즈 폴더 아래 이벤츠 폴더에서 detail.blade.php 파일을 열어 화면과 같이 Create Session과 Edit Session의 링크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Session 컨트롤러를 생성하기 위해 명령창에서 화면과 같이 명령을 입력하고 실행 루즈 폴더 아래 web.php 파일을 열고 화면과 같이 Session 컨트롤러 루트를 추가합니다. Session 컨트롤러.php 파일을 열고 화면과 같이 Create과 Store 메소드 코드를 수정합니다. 이제 뷰즈 폴더 아래 Sessions 폴더에 저장된 create.blade.php와 edit.blade.php 파일을 열어 화면과 같이 각각의 코드를 수정한 후 Session 등록을 테스트합니다. 굉장히 좋은 유명 Mayo 도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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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관리자 어드민 페이지의 좌측 내비게이션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뷰즈 폴더 아래 레이아우스 폴더에서 app.blade.php 파일을 열고 화면과 같이 코드를 수정하고 테스트합니다. 다음은 좌측 내비게이션에서 룸 캐퍼시티를 클릭했을 때 해당 이벤트의 룸 캐퍼시티와 어텐디 수가 차트로 나오는 페이지, 리포츠 인덱스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뷰즈 폴더 아래 레이아우스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app.blade.php를 열고 화면과 같이 코드를 수정합니다. 뷰즈 폴더 아래에 web.php를 열고 리포츠 컨트롤러에 대한 루트를 추가하고 명령창을 열어 화면과 같이 명령어를 입력한 후 실행하여 리포츠 컨트롤러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세션의 모델인 session.php 파일을 열어 화면과 같이 코드를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레포츠 컨트롤러.php 파일을 열어 화면과 같이 인덱스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참가자 정보를 그래프 페이지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처리하기 위해 제공된 파일 중에서 chart.js.zip 파일의 압축을 풀어 chart.js.js.8.0 폴더를 라라벨 설치 경로 아래 public 폴더에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이제 뷰즈 폴더 아래 레포츠 폴더에서 인덱스.blade.php 파일을 열어 화면과 같이 코드를 수정하고 차트가 제대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이번 시간 진행한 과제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시각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PHP 플러스 자바 스크립트 과제 를 이해하고 요구 사항에 맞춰 설정하고 프레임워크를 설치하였으며 기본 설정과 DB 및 관리자 페이지 템플릿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